오늘은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가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잠깐 마가복음 첫 시간 할 때 배웠던 거 복습해 보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마가가 쓴 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마태가 특별히 수정하거나 덧붙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바로 마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글을 쓰게 되는 그 공동체 이 편지의 수신인들이 처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고 마태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필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희가 그럼 마태가 글을 쓰게 된 공동체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역추적할 수 있느냐 하면요 거꾸로 마태복음의 내용 중에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겹치는 부분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바로 마태가 덧붙인 부분이 됩니다 그 속에 마태복음이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부분이 들어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마가복음의 글을 마태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일부 수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봤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문법이나 단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고쳐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내용상의 차이를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고 어떤 의도로 쓰여진 것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궁금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 잘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요? 교회에서 배우신 분들은 아 뭐 알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배우신 적이 없으시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그러기 쉬운 게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뭔가 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저희가 마가복음 할 때 봤던 구절들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보시다시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완전히 동일한 구절입니다 마가가 쓴 글을 약간만 변형시키는 거죠 사실 마가가 문법적으로 살짝 어색하게 썼기 때문에 누가와 마태가 그 부분을 수정하는데 그런데 마태가 여기서 문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한 단어를 완전히 바꿔 쓰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는 뭐라고 씁니까? 천국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같은 겁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말한다면 바실레이아두 우라노 그래서 하늘의 나라라고 바꿔 쓴 거예요 원래는 바실레이아두 때온 하나님의 나라였던 걸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아람어라는 고대 시리아어로 설교를 주로 하시고 생활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쓸 때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단어를 마테만이 하늘의 나라라고 바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천국가자 예수 믿고 천국갑니다 뭐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마태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딱 한 번 바울이 쓰긴 하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약간 다른 단어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특별히 하늘의 나라라고 고쳐 쓰고 있구나 그러면 왜 같은 내용인데 같은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근데 왜 바꿔 썼을까요 단어를 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측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1세기쯤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요즘은 뭐 아무나 그냥 대통령 이런 말도 하지만 예전에는 대통령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옛날 제5공화국 이런 드라마 보면 어떻게 말하죠?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 말은 대통령이 보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이라고 말을 해도 아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서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1세기에 누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않는다 나오긴 나오지만 많이 안 나옵니다 자 그것 생각해 놓고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들을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 겹치는 구절들을 다 빼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구절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인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화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자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실로 이 율법은 1.1액도 다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요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율법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율법은 약속이고 복음은 성취다 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태복음의 특별한 이 표현들이 무슨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은 이러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헤로시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이집트로 갑니다 그것도 역시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헤로시 아이들을 두세 이하 죽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의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러이러한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 존재 자체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구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2000년 전 기독교 공동체 중에서 구약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요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비블로스 개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된 1장 1절이거든요 자 비블로스 책이란 뜻이에요 바이블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비블로스 개네세오스 개네세오스 이제 족보책이란 뜻입니다 족보 자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담긴 족보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으로 분열됐을 때는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역사를 담은 족보예요 그 다윗 왕조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자 누가 이 다윗 왕조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1세기 기독교인들 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세기 기독교 세계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원래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오다가 이제 오신 예수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런 구약에 대한 백경이 조금 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많았을까 여러분 이제 답이 대충 나오시죠 그렇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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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 이거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해서 14가 3번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게 그냥 14로 우연히 끊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14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는 구약에 있는 왕들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몇 명이 중간에 빠져 있어요 14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두 명을 빼요 그리고 오히려 뒤쪽은 또 한 명을 반복해서 늘려요 14 곱하기 3이니까 총 여기 몇 명이 나와야 되냐면 42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숫자를 세보시면 41명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에서 여고냐까지 센 다음에 세 번째 셀 때 다시 여고냐부터 세요 그러니까 여고냐를 한번 반복시키면서 14라는 숫자에 맞춰주려고 가운데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두 명을 뺐고 맨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한 명이 부족하니까 여고냐를 한번 더 반복한 거죠 자 14라는 숫자가 그러면 어떤 의미이길래 이걸 이렇게 반복할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완벽한 추측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4가 7 곱하기 2다 그래서 7이 이제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4가 3번이면 7이 6번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7이 6번 지나갔으니까 7번째 기간을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14라는 숫자를 개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를 1, 2, 3, 4 붙였을 때 14가 의미하는 히브리어 철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고대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만 고대에는 숫자를 알파벳에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A, B, C, D 이렇게 가지 않고 알렛벳, 김멀달렛, 헤이, 바부, 자이 이렇게 갑니다 자 그때 알렛벳, 김멀달렛 하면 달렛, D가 숫자 4에 해당해요 A, B, C, D 그리고 알렛벳, 김멀달렛, 헤이, 바부 할 때 바부 혹은 와부 이게 W 발음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얘가 6이에요 숫자 그러면 D, W, D 혹은 D, V, D 이게 V 발음, W 발음 이렇게 다 나는 건데요 어쨌든 D, V, D 달렛, 바부 달렛 하면 4, 6, 4 해서 14라는 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D, V, D라는 이름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을 안 쓰거든요 자음만 씁니다 자음 D, V, D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에요 누굴까요? D, V, D 다윗입니다 영어로 David이죠 다윗이에요 14는 다윗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만, 다윗 왕을 낳은이라 해서 다윗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의 정통 계승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게 바로 14, 3번 반복인 거죠 다윗의 이름이 14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라는 수를 보고 다윗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14를 보고 다윗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 보고 천국이라는 단어, 구약과의 관계, 족보와 역사 이걸 보았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글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사람들 바로 1세기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10개명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읽었지 말라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읽었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바꿔 쓰는 겁니다 구약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유대교인이었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들은요 그동안 내가 믿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럼 가짜인가? 잘못된 건가?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를 이단처럼 기독교를 이단처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 우리는 그럼 이제 구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족보와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결국은 누구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왕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속에서도 보시면요 누가 보금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 속엔 누가 나오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보금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요 마치 왕이 태어났을 때 왕자가 태어났을 때 옆나라에서 사신이 오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바치는 예물을 들고 찾아오게 되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왕으로 나신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에 대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진짜 왕 너희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글을 다시 써야 했을까 일단 여러분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1세기 유대인 사회 내에서의 기독교 공동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들조차도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다 뿔풀이 흩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스테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는 사도들은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12장에서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사도들마저도 다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 내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이들이 점점 유대교에서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핍박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초기에는 사실 유대교 내에도 원래 여러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두계파, 바리세파, SNF파, 열심당 이렇게 유대교 내에 원래부터 여러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마치 그런 분파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들은 아니다 이들은 완전히 이단이다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종교다 이렇게 되면서 배제되게 되고요 나중에 얍니아 종교회의라는 데에서 아예 이단으로 아예 그냥 얘네들은 배제시켜버린다 이렇게 정죄받게 되죠 그런 우리가 상황 생각해 보면서 마태복음에 나온 표현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 나온 단어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쓰이는데 약간씩 변형됩니다 자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문장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똑같은 문장인데 기억나십니까? 마가가 가장 장황하게 씁니다 마가는요 글을 처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장황하게 쓰는데 마태는 깔끔하게 요약해서 줄여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마가복음에 없는 단어를 마태가 추가해 넣은 원래 마태는 줄여쓰는데 추가해 넣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이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아래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같은 단어거든요 그렇죠? 같은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뭘까요? 보이십니까?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에요 회당은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사도들이 처음 사역했을 때만 해도요 사도들도 회당에서 전도했고 바울이 특히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전도했고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의 모임 장소인 회당과 기독교 공동체가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일부 바리세파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점점 회당은 그들의 회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왜 독특하냐면요 여기에 사실 이 시대에는 아직 이때까지는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뤄지면서 생기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의 회당과 대조되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은 유대교 공동체 내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는 이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러면 저 회당에 소속되지도 못하고 회당에 가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가 우리는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내 교회다 나는 내 공동체를 세울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사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마태가 막 자기 마음대로 지어냈냐 그게 아니라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있었던 단어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마을회의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이게 되는 건 사도행전 이후겠지만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제일 좋은 번역은 사실 교회보다는 그냥 공동체 이게 제일 좋은 번역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가 그냥 유대교 내에서 회당에 모이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는 나만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대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역사회와 섞이지 못하고 박해를 받는 입장에 처하게 된 고립된 공동체가 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바울서신 할 때도 사도행전 할 때도 이야기할 텐데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돈을 곳곳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이스라엘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자 이미 있었던 마가보금이나 큐자료를 다시 자기가 쓰게 되었는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면서 마태보금의 주제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마태보금의 주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가 너희의 왕이다라든지 또 예수가 구약의 성취자다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혹시 들으시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몰랐는데 못 느꼈는데 읽어보니까 진짜 무슨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마태보금에 굉장히 많구나 예수가 구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보금에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마태보금의 중요한 주제들이고요 오늘은 마태보금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이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주제를 볼게요 마가보금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여기서 사용된 주제, 이 구조는 무엇입니까?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구조는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표현이 있다는 거죠 수미상관, 수미상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 신학적으로는 인크루시오라고 부르는데 마가보금도 쓰였고 마태보금에서도 이런 인크루시오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작게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부분인데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의 회당이다 회당은 더 이상 유대교회 모임 장소죠 회당은 더 이상 우리의 회당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부르시는 공동체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배운 거지만 오늘은 이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두 문장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장이죠 동일한 문장이 뭘 감싸고 있냐면요 4장에서 9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신 내용이 4장에서 9장까지 있고 그리고 그 4장에서 9장을 동일한 문장이 감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을 요약하면 갈릴리 사역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르치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갈릴리 사역의 앞뒤로 주제 문장을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렇게 인크루시오가 드러나는데요 마태복음 1장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족보 나온다 말씀드렸죠 족보 끝나자마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그냥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만 말해줘도 되는데 그 뒤에 구약의 이런 이런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사야서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요 여기 말하는 임마누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예언으로써 이사야서에 나왔던 거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이사야 시대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부지 천사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것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구약 사람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지만 히브리어를 썼으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더 이상 일상의 언어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서기관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언어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썼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또 지중해 세계 전체는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해석을 해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이제 1장에서 족보 끝나자마자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구절입니다 28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에 계시니까 속으로라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요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의 끝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의 주제 무엇이겠습니까? 인마 누엘 하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볼 때 주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또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비블로스입니다 책이라는 단어죠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어순은 있지만 사실 어순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를 어디다 배치해도 단어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말도 약간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말은 뒤에 조사에 따라서 단어 배치에 관계없이 해석이 가능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형태에 따라서 배치와 관계없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첫 단어는요 그냥 문법에 따라서 주어니까 맨 앞에 온다 이게 아니라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쓸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첫 단어가 유한겔리온이었어요 보금 그런데 마태복음의 첫 단어는 비블로스예요 책이에요 책 책은 언제 쓰는 걸까요? 주로 가르치고 배울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주르륵 넘겨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쓰여지는 성경책 있으시다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좀 저렴한 성경책 하셨으면 그냥 까만색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된 성경책이시라면 주르륵 넘겨볼 때 마태복음의 특징이 딱 보여요 빨간색이 몰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몰려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라는 똑같은 표현이 다섯 번 나옵니다 이렇게 다섯 번의 설교 묶음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어디에 쓰는 용도였을 것인가 교육용 자료였을 거예요 아마 마치 유대인들이 탈모드나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책들을 교육하는 데 쓰듯이 마태복음은 유대교 안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준 교육용 교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섯 개가 맨 앞과 맨 뒤 그리고 그다음과 그다음 이렇게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크루시오도 이야기했지만 교차대구 구조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를 쓸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교차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1번과 맨 끝번 그리고 2번과 끝에서 2번 3번과 끝에서 3번 이렇게 대구를 이루는 거죠 서로서로 대구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맨 앞에 고난의 탄생이 있다면 맨 뒤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 설교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런 식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차대구 구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교차대구 구조에서 유대인들은 주제를 어디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보시면 약간 주제가 어디에 있을지 눈에 오시지 않습니까? 교차대구 구조는 한가운데가 주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 이 구조를 볼 때 마태가 말하고 싶은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유들을 설교하시는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사실 마태복음의 여러 설교들 산상수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다 다루지 못하니까 시간 관계상 천국 비유 이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 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천국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비유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읽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천국 비유 13장에 총 8개의 비유가 있죠 이 8개의 비유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씨뿌리는 비유는 가장 길고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비유들의 내용이 씨뿌리는 비유에 조금씩 다 들어가 있고요 씨뿌리는 비유는 그리고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해석까지도 다 되어 있고 나머지 비유들은 그냥 비유만 나와 있거든요 짧게 짧게 씨뿌리는 비유는 해석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비유들의 해석을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있는 집주인의 비유는 사실 제자들이 이런 역할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요 사이에 있는 6개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드렸었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테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때우 하나님의 이 말을 우라논 하늘의 이렇게 바꾸고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다 이거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6가지 비유를 저희가 하나씩 먼저 비유의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짧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씩 짝을 이뤄요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가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상 가라지의 비유는요 밭에 좋은 씨만 뿌렸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요 그물을 확 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내가 잡으려고 한 좋은 물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지 않으려고 했던 안 좋은 물고기도 같이 잡힌 거죠 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섞여 있는 것을 그러면 지금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뽑지 말라고 하세요 주인이 뽑지 마라 내가 알곡까지도 상할까 한다 나중에 가서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물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라지의 비유는 지금은 뽑지 마라 지금 섞여 있어도 그대로 놔둬라 알곡이 상할까 한다 이게 핵심이라면 그물의 비유는 물고기를 잡았다가 결국 안 좋은 물고기들은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잡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라질 거다 구분되는 때가 올 것이다에 좀 더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비슷한 비유입니다 이번에는요 겨자 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거의 비슷한 비유입니다 겨자 씨의 비유도 작은데 이 겨자 씨가 나중에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도 깃들어 쉴만한 곳이 된다는 거고요 누룩의 비유도 작은데 이 작은 것이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죠 누룩이 이제 베이킹 파우더죠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지 않습니까? 그러나 빵덩어리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비슷해요 작은 게 커진다는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겨자 씨의 비유는 그 자체가 겨자 씨가 커진다는 개념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커지는 게 아니라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적은 누룩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아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아의 비유 지금은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밭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보아를 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주의 비유도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이렇게 비싸냐 하겠지만 진주의 가치를 아는 진주장사는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천국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그럼 도대체 천국이 어차다는 겁니까? 천국이 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여섯 개의 비유들은 모두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은 이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는데 나중에 구별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를 모르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비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거다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나중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과 나중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간다라는 표현도 없진 않습니다 있지만 특히 마태는요 간다라는 표현보다 뭘 선호하냐면 지금 우리 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도요 나라이 이마옵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잘 헷갈리시는 분들은 나라에 이마옵시며 읽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라이 이마옵시며입니다 이거는 사실 워낙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이 개역한글판이 나라이라고 번역한 건데 읊는 이 가의 주격조사 중에서 원래는 이를 쓰면 안 되죠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를 써야 맞습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과 나라가 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채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랫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미 임했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을 쫓아낼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다들 귀신을 쫓아내야 될까요? 이 말씀 이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 어떤 족보였죠? 왕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 마태에서 강조된다 예수님의 출생 때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출생 때 찾아온 동방박사들도 유대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하면서 찾아오죠 그리고 가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과의 대립구도 이런 것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끔씩 마태복음의 선택에 교만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교만한 게 아니라 왕이신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은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마태의 특수자료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러면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를 강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예수가 왕으로 계신 곳 예수가 왕으로서 사역하시는 곳 그래서 귀신을 명하여서 내 쫓으실 수 있는 왕의 권능을 가지신 곳이라면 그러면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신 곳 그러면 우리 다시 천국 비유들로 가볼게요 천국 비유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섞여 있고 작고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커지고 다 구별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섞여 있고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진짜로 그러면 막 구약이 예언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구약에서는 스카라서 같은 데 보면 만국의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만국의 모든 경배가 이루어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영광이 가득할 것이고 이런데 과연 지금 그런가?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특히 지금 현대교회보다도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느낄 때는요 도대체 우리가 진짜로 메시야가 이끌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 섞여있고 지금은 작을 수 있어요 섞여있다는 건 그런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정말 다 그러면 완전히 다 알곡들만 있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정말 우리는 모두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것을 산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마태복음 읽으실 때는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산상수음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도 천국이시오 예수가 왕이신 나라가 천국이며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인크루시오를 이루는 것처럼 예수가 늘 함께 계시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마태복음을 저희가 노래로 만든다면 딱 정확한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